틈날 때마다 참나 안에서 쉬세요. 뭔가 좋은 변화를 삶에 일으키고 싶으시면. 틈날 때마다 참나 안에서 쉬시면서 힘을 키워서 진리를 발동시키는 거죠. 육남매를 발동시키시면. 내 뜻대로 안 바뀌어요. 서서히 바뀌는데 참나랑 계속 함께해야 서서히 바뀌어요. 급한 마음 내려놓을 때도 몰라. 조바심 나면 또 괜찮아. 하지만 한 걸읍씩 나갈 거야. 은근히 꾸준히 계속 나갈 거야.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. 계속 깨워서 은근히 꾸준히 한 걸읍씩 전진하는 거죠. 막 욕심이 크다 보면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. 몰라 괜찮아는 잘 안 하고 머리만 굴리다 보면 나가 떨어져요. 그러면 머리 좋은 사람이 잘하죠. 그래서 그게 될 일이면. 기본값을 바꿔서 덤벼야 되는데 계속 자기 기본값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. 그것만 아셔도 보살도에 꽤 조회가 있으신 거죠.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자. 근데 꾸준히 일은 진행시키자. 되게 아름다운 거예요. 딱 어떤 일 하나 해도 몰라 괜찮아 해서 하늘에 맡겼다가 그때 생긴 긍정적인 육남의 마음. 충만하고 처연한 이 마음 끌어내가지고 따뜻한 일을 처리하겠다는 게요. 이게 하늘을 믿고 신뢰해주고 하늘을 공경하는 사람의 자세잖아요. 근데 막 말로는 하느님 하느님 하는데 일 처리할 땐 딱 자기가 해요. 아버지는 가만히 계세요. 제가 처리합니다. 그럼 이게 움직일 때 딱 갈라져요. 불효자와 효자가. 막 평소는 불효자가 더 달콤한 말을 많이 할 수도 있죠. 아버지 최고고요. 저 아버지한테 목숨 겁니다. 믿습니다. 근데 딱 일 처리할 땐 아버지 가만히 계시고요. 근데 또 묵묵히 있던 아들이 딱 아버지 뜻대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몰라 괜찮아 해서 맡기고 영감 주는 대로 처리하고. 이게 효자죠. 너무 잘하려고 하시면 불효자가 돼요. 왜냐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안 하거든요. 내 뜻대로 해버리지. 보살 또 당당한 게요. 확 애고가 지르려고 할 때 한 번 참는 게 참 중요합니다. 몰라 괜찮아 하면서 한 번 내려놔서 진정시키고 참나랑 하나가 돼서 온 그 발동된 마음으로 용남매와 함께 대처해간다는 게요. 그게 다예요. 많은 경전을 보고 책을 봐도 이거 보다 하면 다 남의 거고요. 이걸 내 삶에 적용 습관화 계속 안 돼도 또 입력하고 또 입력해서 습관화 시키시는 게 이게 실천적인 수행이죠. 다른 어떤 수행보다 인생을 바꿀 거예요. 결과가 바로 나올 겁니다. 안타까운 게 보통 딱 일이 터지면 애고가 막 설레발을 치고 난리 치고 막 이래버리니까요. 맡길 새도 없이. 남은 잘 보여요. 실제로 주변에 봐보세요. 가족이나. 난리 났다. 힘들다. 하면요. 육남매가 없어요. 그 사람한테. 지금 마음에 육남매가 작동을 안 해요. 남이 보면 잘 보여요. 저거 육남매 출동 시켜서 해야 될 텐데. 이런 거죠. 라이브나 어디서 저 뒤풀이 때나 저한테 질문해도 힘드시다고 할 때 육남매가 그 마음에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지금 육남매가 있는가 힘들 때 출동을 시키시는가 본인이 스스로. 그 출동 기술은 본인이 익혀야 돼요. 이건 어떻게 남이 해줄 수가 없어요. 자기가 불러야지 남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인류한테 나누고 싶은 것도 그거죠. 힘들 때 육남매랑 함께 처리하시면 되니까 육남매 부르는 그 버튼만 누르시면 그 기술만 아시면 인류는 다 사는 거예요. 뭐 강의도 듣고 경전도 봐야 되지만 그거는 지식이니까 어차피 그 지식이 그분한테서 쓰이냐 안 쓰이냐는 거기서 결정나잖아요. 힘들 때 육남매 출동하냐 안 하요. 이게 믿고 맡기냐 안 맡기냐 하느님한테 믿고 맡기냐 이 말이랑 같은 말이잖아요. 우리가 막 믿고 맡긴다는 말을 안 하더라도 육남매 출동했냐가 같은 말이죠. 육남매 불러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늘한테 맡기는 행위죠. 그냥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있지만 육남매랑 함께 하겠습니다. 육남매가 하늘이 보낸 사자라고 생각하면 사자 데리고 일하러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. 아버지가 보내주신 여섯 남매를 데리고 일하러 가겠습니다. 저 혼자 일처리 안 하겠습니다. 이게 믿고 맡기는 자세죠. 이게 관건입니다. 육남매와 함께 일처리 하겠다는 게 온몸으로 하늘을 믿고 맡겨주는 그 마음의 실천이죠. 말로는 아무리 뭐라고 해야 되냐. 육남매 안 부르고 항상 일처리하면 전혀 뭐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는 걸 온몸으로 드러내는 거죠.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것 같아요. 딱 하실 때 항상. 그래야 나 이상의 뭐가 나오죠. 거기서. 안 그러면 딱 나 같은 것밖에 안 돼요. 내가 늘 하던 것밖에 일처리를 못 하는데 이거는 하늘의 힘을 쓰는 거니까 뭔가 그 이상이 가능해지잖아요. 진짜 귀한 겁니다. 그게 육바람이를 또 모으니까 일단 육남매를 주통해야 될 거예요.